야! 3. 2. 1. 아아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아악! 야, 이 땡땡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추면 되는 거야. 넌 내 몸 보드 내 몸 우리 엄마가 매일 내게 말했어? 선생님 로순이 어디 가요? 로순이 어디 가 저 저 제 핵폰 저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재수지 저 책 읽어요 너 아까 이렇게 펼쳐놨는데 이게 점점 다치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 어딨어? 제가 시야가 좀 좁아요 몸이 안 좋니? 털링 치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좋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무슨 가사야 이게 냄새 너무 좋아 선생님의 분노가 끓고 있어요 그랬어? 너 진짜 뻔뻔하구나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데 누가 칼을 꺼내서 내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데 누가 내가 가기 전에 빨리 나와라 수업시간에 너무 불미스러우니 내가 학교에 칼을 갖고 이 놈은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어서 뭐라고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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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 아니에요? 저도 봤어요 방금 저도 나와 야 기추 그 아 발음이 이런 발음이었구나 아 발음이 이런 발음이었구나 씹었는데 삼켰다고 너 휘바람 불어봐 아련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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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아니야 스트레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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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물이지 그렇지 아주 좋았어 그룹이 일어나는 거야 넌 아예 한상차림으로 하는구나 여기서 파이팅 아 아 아 아 아 아